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올스타 위켄드가 끝났는데요. 좀 라이징 스탈 챌린지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기대한 것보다 살짝 좀 아쉬웠고요. 올스타 위켄드에서 실제 기성 올스타보다 신인들이 뭔가 하드베르도 더 신선하고 싱싱하고 탄탄하고 더 역동적이고 재밌는 걸 보여줄줄 알았는데 조금 뭐 3점도 잘 안 들어가고 덩크도 그렇게 뭐 화끈한 거 안 나오고 하루도 자꾸 놓치고 좀 그랬습니다. 덩크 콘테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죠. 덩크 콘테스트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에론 골든이 정말 잘 했었는데 예전에 잭 레빈이랑 같이 둘이서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요. 에론 고든이 전 이겼어야 됐다고 보고 잭 레빈은 높이 뛰고 그러기에는 정말 멋없고 뻣뻣 하잖아요. 에론 고든 진짜 너무 점프를 높이 해가지고 덩크 콘테스트 나가기 전에 실제로 경기 중에 누구를 거의 뛰어 넘을 듯이 막으려고 뛰내랑 동시에 떠가지고 거의 뭐 고관절로 누군가를 얼굴을 공중에서 부딪혀가지고 날리면서 덩크를 할 정도로 링이 거의 못 가져올 정도로 높이 뛴 적이 있었어요. 게임에서 그거리 기사를 에론 고든 살인미수? 뭐 Attempted murder라는 식으로 붙었었는데 그때 에론 고든 이름을 좀 날리기 시작했고 덩크 콘텐츠에서도 덩크 콘텐츠에서도 되게 창의적인 덩크를 많이 보였지만 덩크 콘텐츠를 지금 세 번째 나간 거여가지고 좀 아이디어가 고갈됐겠죠. 그래도 참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빳빳하고 높이 뛰는 역대 덩크 콘 참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선 위너인 사람들이 둘이 인데요. 켄니 스카이워커라고 뉴욕에서 뛰던 선수인데 음 약간 맷 바운즈랑 누구를 닮았다고 할까요? 맷 바운즈랑 음 가수들 아무튼 뭐 좀 그렇게 매력있게 생긴 선수는 아닌데 정말 뻣뻣하게 높이 뛰어가지고 Rock the World라는 덩크 같은 거는 몇 번 했었고 멋 없었는데 높이 뛰었고 빳빳한데 덩크는 이겼었고 레리낸스라는 선수도 공을 밑으로 지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Rock the World라는 그 덩크를 했었고 빳빳하고 높이 뛰고 멋 없는데 어쨌든 덩크는 이겼고 음 레리낸스 주니어라고 아들이 뛰고 있는데 아버지의 반의 반도 못 된다고 욕을 먹고 있죠. 아버지는 훌륭한 선수였으면서 덩크는 이겼었는데 높이 뛰는 선수도 테렌스 로스라고 이 친구도 위너인데 덩크는 위너인데 그나마 좀 유연하면서 높이 뛰었는데 많이 놓치기도 했죠. 덩크 내에서는 덩크를 놓치면은 정말 보기 흉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들도 약간 좀 실망하고 기대감이 줄게 되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걸 했었더라도 세 번을 시도해 가지고 성공하면은 임팩트가 그만큼 사그라든다는 거. 톰 챔이브로서는 백인 파워포워드가 있는데 정말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약간 칼코버 같은 느낌인데 이 친구 진짜 인게임 덩크도 되게 잘하면서 덩크에서도 멋있는 걸 좀 했었는데 빳빳해서 안 됐었나? 아무튼 위닝은 위닝 덩크 콘테스트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톰 챔이브로서는 근데 경기 중에 진짜 덩크할 때 진짜 멋있게 두 손으로 그 조지 조지 넘버 뒤에 이렇게 탁탁 치고 덩크하는 그런 제껴다 하는 덩크나 리버스 덩크 우리나라에서는 백 덩크라고 하죠. 리버스 잼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런 걸 보기 좋았고요. 제일 망신스러운 덩크 콘테스트에서 참가자는 데럴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리고 앤더슨 있죠. 버드맨 앤더슨이라는 마야미 히트에서 머리 모익한 머리로 모호크 머리 해가지고 두웨인 웨이드랑 르브론 제임스를 잘 보자 했던 블록샷이나 수비 열심히 했던 파워포워드인데 둘 다 덩크를 많이 놓쳤어요. 이상한 걸 하다가 그때 언제부턴가 두 번 놓치면 무효 그냥 탈락 이런 식으로 해야 됐었는데 또 어떨 때는 시간대 안에 무기한으로 시간이 몇 초가 지어졌으면 그 안에 몇 회라도 몇 번이라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선을 점수를 주는 사람이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점수를 높이 주기 힘들죠. 데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상한 걸 시도하다가 놓치는 것 뿐만 아니라 거의 뭐 덩크할 정도로 또 오피 뛰지도 못하고 언제부턴가 레이업 같은 걸 누면서 망신을 당했죠. 아 예 참 보기 흉했습니다. 인게임에서 진짜 하이플라잉 하고 말도 안 되는게 높이 뛰는 진짜 그런 예 메이트릭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션 메리안 같은 선수도 있지만 진짜로 제가 보기에 메이트릭스라는 별명이 붙어도 되는 선수들은 샤넌 브라운이라고 레이커스에서 뛰었던 로어플레이어인데 샤넌 브라운 검색해보면 게임 중에서 높이 뛰어서 덩크하는게 진짜 골대를 넘어갈 것 같이 높이 뛰고 너무 부드럽고 유연하게 공중부양하는 느낌 즈머리온 문이라고 랩터스의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덩크헌 갔다가 좀 안되는데 정말 높이 뛴다 게임 중에 제럴 그린 도 그 경우에 속하는데 어쨌든 즈머리온 문 셰넌 브라운은 정말 인게임 덩크에서 높이든데 덩크헌에서는 개판치고 망했습니다 창피했었죠 제럴 그린은 지금도 로켓에서 뛰고 있는데 3점 슈터로 언제부턴가 자리잡았는데 제럴 그린이 정말 높이뛰어요 게임 중에서도 진짜 높이뛰고 몸풀 때만 골대 위로 이렇게 목이 달 정도로 점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덩크헌테스트에서 컵케이크를 달아놓고 초프를 꼽은 다음에 초프를 불고 덩크를 하는 덩크를 했었고요 다른 선수였나 제럴 그린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저거 하다가 왜 이상한 생각으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덩크를 했어요 양말을 신으면 접시가 없으니까 점프가 그만큼 줄잖아요 그래서 별로 볼 것도 없게 되는데 자기는 뭔가 대단한 거 했다고 착각하고 신발에다가 사인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줬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점수도 많이 못 받고 탈락을 했죠 제럴 그린은 근데 진짜 대단한게 이 링핑크라고 하죠 이 손가락 하나가 마디부터 손가락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인가 덩크 같은 걸 너무 격하게 하다가 네트 같은 데 이렇게 꼬여가지고 손가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봉합이 되지 못할 정도로 끊어졌나봐요 그런데도 그 손가락 이런 손으로 3점 슈터가 되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 공포증을 극복하고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나봐요 그 손 그런 손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손으로 덩컨에 나와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양말 벗는 신발 벗는 거 빼고 근데 인게임 덩크와 제럴드 그린은 진짜 무시무시해요 클라이드 렉슬러는 글라이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높이 뛰는 거 뿐만 아니라 높이 뛰어서 뭔가 글라이드를 한다 더 날아서 뭔가 공간을 더 더 넓은 거리를 비행한다는 그런 느낌의 하이플라이였는데 클라이드 렉슬러가 진짜 높이 뛰어요 한 번은 뭐 찰스 바클리한테 체스 다운 덩크를 체스 다운 블럭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바클리랑 만나서는 체스 다운 블럭을 하려고 하는데 바클리가 손이 여기 있으면 근데 골대 위로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바클리 손이 근데 클라이드 렉슬러 손이 더 올라가요 더 더 올라가가지고 덩크도 아니고 공중에서 공을 링 밑으로 아래쪽으로 공을 던져서 덩크가 아니라 공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 바클리는 허공을 짓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왔을 정도 높이 뛰는데 드렉슬러가 덩크에서 운이 없었는지 아니면 좀 멋이 없었는지 진짜 자기 자신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프리투로 라인에서 덩크를 하는데 대부분 프리투로 라인에서 덩크하는 거 보면 좀 멋이 없게 해요 왜냐하면 많은 거리를 커버해야 되니까 15피트 그 정도로 커버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높이 뛰는 척 하면서 팔 뻗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조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쨌든 프리투로 라인은 밟고 뛰었고 드렉슬러가 정말 프리투로 라인도 밟지 않을 정도로 멀리 뛰어서 정말 높이 뛰었는데 아직도 머리가 꼴대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팔에 팔에 링이 부딪쳤어요 부딪치면서 공을 놓쳤어요 충분히 덩크를 할 수 있는 높이인데 게다가 팔도 머리 밑에까지 제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스노우 모션으로 보니까 링에 부딪쳐가지고 공을 놓친 거라서 덩크를 놓친 건데 근데 그걸 그냥 보면 그냥 덩크 놓친 걸로 되니까 그때는 시도가 한 번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션 캠프 같은 경우도 정말 무중력 인간이죠 사뿐사뿐 사냥처럼 살짝살짝 뛰어 오르는데 정말 높이 뛰어가지고 effortless하게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덩크를 쑤셔넣는 정말 괴물 같은 선수였는데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키가 파워포워드 610이니까 2m 7cm 8cm 되면 그런 선수들이 덩크 콘테스트에 이기려면 좀 힘들어요 뭐 예외의 경우가 이제 트와이트 하워드나 자버라 맥기 같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컨셉 같은 걸 잘 잡았단 말이에요 뭔가 시도하려는 게 근데 션 캠프는 그냥 게임에서 하는 덩크 같은 걸 하니까 앞에 상대도 없고 게임 중에 그런 엑사이트먼트도 없잖아요 뭔가 창의적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파워풀이나 엑사이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몇 개 특이한 거 하다가 그냥 밋밋하게 예 프리트로에서 하려고 했는데 프리트로 안에서 너무 깊이 들어와 가지고 프리트로 라인 덩크도 아니고 예 그냥저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까 빅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트와이트 하워드가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선수여 가지고 슈퍼맨이라고 이제 전화박사 안에 들어가지고 옷 갈아입고 클라크 켄트 기자복장을 하고 있다 옷 갈아입고 나와서 덩크를 하는데 슈퍼맨 망토까지 차고 근데 트와이트 하워드가 멋있게 했던 게 덩크를 이렇게 링을 잡는 게 아니라 높이 뛰어서 골대가 아래에 있을 정도로 높이 뛰어서 거기다 공을 던져 넣는 그런 덩크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망토랑 같이 워낙 높이 뛰니까 트와이트 하워드가 어깨도 넓고 게다가 이제 복장까지도 이 올란도 매직 절지인데 그 타이트한 걸로 해가지고 좀 독특했었고 예 컨셉을 잘 잡았었어요 트와이트 하워드 그리고 10피트잖아요 링이 근데 거기서 2인치 더 아 아니 2피트 2피트 10피트인데 10푸트 림인데 거기서 거기서 12피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원 1피트가 아 12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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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30? 30센티인가? 어 헷갈린다 1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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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피트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2푸트 2푸트 1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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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푸트 진짜 높아요. 잡바메키가 골대 두 개를 세워놓고 동시에 두 손으로 덩크를 하는 것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에 크고 센터고 그러다 보면 덩크 콘텐츠 이기가 힘들어요. 드라이트 하워드가 되게 예외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드라이트 하워드를 상대로 네이트 로빈슨이라고 175cm 정도 되는 난장이 NBA 기준으로 난장이 선수가 드라이트 하워드가 슈퍼맨이면 자기는 크립토 나잇이라고 슈퍼맨의 약점에 녹색 느낌의 그 당시 뉴욕이었는데 뉴욕 닉스 선수인데 닉스 절지에다가 플라이 포젯 라잇이라는 폼 포젯 들어있는 나이키 신발도 크립토 나이트 에디션으로 녹색으로 형광색으로 해가지고는 상대였었죠. 네이트 로빈슨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작은 선수들이 잘하는 게 스파드 웹이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170도 안 되는 선수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덩크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드 웹이 아마 거의 초창기로 공을 먼저 던진 다음에 튕겨서 잡거나 공 중에서 잡거나 그런 거를 많이 시도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선수들이 공을 잡고 공을 들고 가서 이렇게 뭔가를 했었는데 네이트 로빈슨도 거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이제 스파드 웹 절지를 입고 하거나 스파드 웹을 세워두고 넘어가서 하거나 그랬는데 두 번 이겼거든요. 던크 콘테스트를. 두와이트 하워드랑 맞대결할 때 두와이트 하워드를 앞에 세워두고 근데 두와이트 하워드가 앞에 이렇게 서주는 게 참 좋은 스포츠맨십이죠. 안 쓸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왜 내가 널 도와주냐는 식으로. 근데 웃으면서 가서 도와주고 두와이트 하워드가 한 2m 8cm 정도 됐는데 그 선수를 이렇게 넘어서 던크를 했어요. 그 가랑이 두와이트 하워드 이렇게 넘어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도움닫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175cm짜리가 두와이트 하워드는 센터를 넘어서 던크를 했고 크립토 나이트 콘셉트까지 해왔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죠. 백인 선수 던크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브랜 베리라고 리그 베리라는 전설의 선수가 있거든요. 리그 베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유연한 스몰 포워드 슈팅 가드였는데 자유투를 이렇게 두 손으로 슬랩 던크에서 강백구가 이렇게 던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유명했어요. 되게 샵 슈터인데 자유투는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브랜 베리가 그나마 좀 관심을 받았는데 셋 다 아버지의 명성에는 근처도 못 가는 좀 실망스러운 선수들이었죠. 그래도 NBA 선수들 중에 프로로 진출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걸 마이클 조던 아들도 둘 다 NBA 근처도 못 왔어요. 그런 걸 치면 브랜 베리는 잘했죠. 브랜 베리가 2m 정도 되는 키로 백인이고 엄청 말랐었거든요. 너무 말라서 자기가 웜업 자켓을 벗지 않고 자유투라인에서 던크를 했습니다. 멋은 없었는데 자유투라인에서 던크를 여러 번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렉스 챕맨이라고 슈팅 가드, 포인트 가드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가 190 좀 넘는데 진짜 높이 뛰었어요. 나중에는 슈터 같은 걸로 자리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던크 콘테스트가 나와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맥 맥클럭이라고 지금 조지 터널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점프력만 신경 쓰고 던크에만 연습했대요. 지금은 선수로서 자기가 작은 키로, 190이 안 되는 키로 콤보 가드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나 탄력을 잘 유지해가지고 NBA에 와서 던크 콘테스트 같은 거 나와서 멋있는 걸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슈터 얘기했잖아요. 케디 스미트, 압둘 라우프랑 케디 스미트가 3점 슈터로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탄력이 은근히 좋아요. 그래서 던크 콘테스트에 나와서 멋있는 더블 클러치 리버스 잼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승은 못했습니다. 몇 번 던크를 놓치고 그랬어가지고요. 과도한 걸 시도하다가 그렇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던크 콘테스트 활약을 보자면 블랙 글핀이랑 빈스 카트로 꼽을 수 있겠죠. 둘 다 공통점으로 허니딥이라는 던크를 했는데 팔을 너무 높이 올라가지고 공을 쑤셔넣어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했었죠. 나중에 이 허니딥을 넘어가가지고 허니딥 팔꿈치까지가 아니라 겨드랑에까지 들어가게 다른 선수가 했었는데 아마 그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잭 라비니나 에런 골든 중에 한 명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허니딥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이었고 빈스 카트 블랙 글핀은 아주 좀 멀리 떨어진 시기에 던크 콘테스트 나왔었지만 블랙 글핀은 기아 자동차 협찬이어가지고 기아 자동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그 당시 베런 데이비스가 훈드 선 루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열고 공을 위로 던져주면서 차를 넘어서 블랙 글핀이 던크를 했죠. 근데 이제 시각적인 효과는 좋은데 그게 노피트 효과는 멋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많은 비평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넘는 거는 힘들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서도 차는 저희보다 짧지 않아요. 사람을 넘는 것보다는 쉬운 거죠. 그래도 너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즉흥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빈스 카트도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많이 했었어서 허니딥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죠. 빈스 카트 블랙 글핀 둘 다 게임 중에 말도 안 되는 게임 중에 던크 콘텐츠 같은 던크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한 사람 넘어서 아니면 한 사람을 두고 인 your face 던크를 많이 하는 선수였으니까 노 루크 던크로도 두 명이 있는데요. 디브라운이라고 버스턴 셀틱스 당시 가드였는데 이 친구가 유명했던 게 있어요. 점프하면서 팔꿈치 우리가 기침할 때 가리듯이 이렇게 가리면서 고개를 쿡 숙이고 던크를 했어요. 그래서 키도 한 187 정도밖에 했는데 그런 던크를 해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던크하기 전에 협찬이 리버그이었는데 리버그 펌프가 그때 좀 밀고 있는 제품을 열심히 펌프하는 걸 카메라가 초점을 잡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던크해서 리버그의 포스터로 오래오래 사용됐었죠. 디브라운의 노 룩 던크는. 그 다음에 셀릭 서발러스가 눈을 아예 가리고 눈을 아예 가리고 디브라운은 뛰면서 골대로 보고 뛰어오른 다음에 이렇게 가리고 던크한 건데 서발러스는 거리를 두고 출발점에서부터 눈을 가리고 나서 달려가 던크를 했으니까 그건 좀 신기했어요. 근데 좀 멋은 없었다는 거. 어쨌든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뭐 어쩌면은 이제 창의력 고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파드웹이나 네이트 로빈슨 같은 선수들이 공을 던져서 하는 그걸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가고 창의성이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잘못돼서 좀 하항세를 탓하는 얘기도 있고 던크한테스트가 두 시즌 동안 연속으로 취소가 됐어요. 98년도 99년도 거기서 또 이상한 행사 같은 걸 해봤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다시 던크한테스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이제 위너인데 손해본 것 같은 멋없는 슈퍼스타 얘기를 할게요. 코비 브라이언트 진짜 멋없었어요. 뭐 인게임에서 그런 거 하면 멋있지 모르겠지만 정말 밋밋했어요. 그냥 다리 사이로 크로스오버 이렇게 공중에서 다리 사이로 한 번 한 다음에 던크 코비 브라이언트가 높이 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인게임 중에서는 좀 파워풀하게 이제 푸드워크나 아니면 아드레날린 이렇게 펌핑할 때 멋있는 던크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던크 컨테스트에 나온 코비 브라이언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또 되게 멋있는 파워풀 던크 하는 사람도 좀 없었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워낙에 좀 그때 스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멋은 없었어요. 진짜 멋없었어요. 존 월드 얼렁뚱땅 이렇게 던크 컨테스트는 이기긴 했는데 그렇게 멋없었고요. 되게 평범한 던크 같은 걸 했는데 이게 뭐 대전표로 같은 걸 이렇게 짜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뭐 실수로 하면 떨어지고 시간 제한이 있고 점수 주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얼렁뚱땅 이기게 됐어요. 존 월드. 도너븐 미체에도 던크 컨테스트는 이기긴 했는데 경기 중에는 멋있는 던크 하는데 그 던크에서 한 거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코비 존 월드나 도너븐 미체여은 스타 선수면서도 지면은 망신일 수도 있는데 던크에 참여했다는 거에 점수를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버런 제임스는 맨날 던크온 간다고 해서 안 갔어요. 가면은 좀 손해 보겠죠. 지면은 엄청나게 망신일 테니까. 계산적인 거고. 데릭 로즈도 던크온 나가고 싶었는데 부상 때문에 못 갔고 근데 갈수록 뭐 존 월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매력은 별로 없는 거. 근데 전성이 데릭 로즈는 너무 탄력이 좋으니까 또 모르죠. 아이버슨도 간다고 했는데 어깨 부상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는 얘기를 안 했었고. 워낙에 작지만 이제 또 파워풀하고 또 이 친구가 또 크리에이티브 하니까 좀 뭔가 이제 돌기를 발산해가지고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이번에 올스타 루키 라이징 스탈 챌린지에서 이 루키 드릭티리 하면서 갑자기 팀 USA의 두 명이 드라마란트랑 사이언 윌리엄슨이 시간 남으니까 경기 중에 계속 무슨 던크온 나오듯이 하는데 근데 상대방의 그 인터내셔널 국제팀에는 그런 던크 하래들이 아마 좀 없었을 거예요. 좀 보기 안 좋았고 근데 뭐 재미 축제 분위기니까 하라고 이렇게 놔두고 둘 다 스타니까. 근데 아니 드라마란트랑 사이언 윌리엄슨이 뭐 자꾸 하려고 하는데 화려한 거 하는데 다 놓쳤어. 던크를 거의 다 놓쳐가지고 정말 창피했어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던크온 나오지 마. 자무란트, 사이언 윌리엄슨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뭐 게임 중에 그냥 던크나 해. 정말 창피했습니다. 절대 강제는 마이클 조던이죠. 두 회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봐도 멋있고 월드 스피드로 봐도 멋있는 던크를 했었고 금목걸이 주렁주렁하고 미스터티 컬렉션이라고 놀리기도 했었는데 조던2 별로 멋있지 않은 에어 조던 신발을 신고 한번 이기고 그리고 조던3 드디어 그 점프맨 로고가 나고 엘리펀트 무늬가 나온 아이코닉한 신발을 추고 자유투 던크는 두 번 다 두 배 다 자유투 던크를 했었는데 첫 번째 했어도 멋있는데 두 번째는 뭔가 더 마스터한 듯한 바로 움직임 바로 움직임을 공중에 걸어오르는 듯한 느낌이고 더 높이 떠올랐고 더 확실하게 해서 멋있었어. 던크온테스트. 더미닉 불킨스가 상대로 나와서 맨날 풍차 던크 했는데 그 풍차 던크가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건데 보기 멋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졌지.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한 가지 한 게 자기가 그 자유투 라인 던크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게 해도 항상 마이클 조던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애들 보니까 공 들고 이렇게 뛰잖아요. 조던은 제대로 드리블을 하면서 제대로 투 스텝으로 뛰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